혈당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참 많다는 것이죠. 통계에 따르면 40세 이상의 중년이 되면 당뇨와 고지혈증의 동반 유병률이 자그마치 83%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동시에 낮추어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성 원료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 원료가 배변활동과 장건강에도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확 낮추어주고 배변활동과 장건강까지 도움이 되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구아콩입니다. 구아콩, 이 이름이 생수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구아콩은 인도의 사막지역에서 자라는 콩인데요. 이 구아콩은 아주 강인한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래의 황무지라고 불리는 카르사막의 기후를 뚫고 자라기 때문인데요. 그 척박한 기후에서도 수분과 영양분을 머금고 살아가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아콩을 미라클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구아콩 중에서도 배유, 즉 양분을 저장하고 있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배유를 사람이 먹을 수 있게 가공한 원료가 바로 구아검 가수분해물입니다. 이 구아검 가수분해물이 1980년 이후에 놀라운 기능성이 밝혀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 등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고요. 이미 수십 건의 논문으로 그 기능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약 1, 2년 전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죠. 이 구아검 가수분해물의 기능 중에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구아검 가수분해물을 물에 녹이면 꾸덕꾸덕한 질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식전에 먹게 되면 위에서 음식물과 섞이면서 이동속도를 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분과 탄수화물의 흡수를 더디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덕분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 구아검 가수분해물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구아검 가수분해물이 위와 소장을 지나면서 담즙산의 배설을 촉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담즙산은 주로 콜레스테롤을 많이 함유하고 있죠. 그래서 담즙산의 배출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능들과 관련된 논문들이 있는데요. 이 논문은 1992년 미국 임상영양학저널에 실린 연구인데요. 연구 제목을 보시면 비인슐린 의존성 진성 당뇨병 환자에서 구아검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연구입니다. 여기서 비인슐린 의존성 진성 당뇨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영당뇨를 말합니다. 즉 주로 중년 이후에 생기는 가장 흔한 당뇨를 말하는 것이죠. 실험 대상자는 45세에서 70세 사이였고요. 처음 8주간은 위약, 즉 구아검이 아닌 가짜 구아검을 먹게 했고요. 그 다음 48주 동안은 진짜 구아검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8주간은 또 위약을 먹게 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혈당 수치, 콜레스테롤 등을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 구아검을 먹었던 기간에서는 확실하게 혈당이 떨어지고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논문도 한번 보실 건데요. 이 논문은 1992년 역시 미국 임상영양학저널에 실린 연구입니다. 제목을 보면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의 혈당 조절 및 혈청 지단백질에 구아검이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앞서 소개한 연구와는 다르게 인슐린 의존성 당뇨, 즉 이령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인데요. 실험 대상자들을 두 그루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구아검을, 다른 그룹은 위약을 6주 동안 투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아검을 투여받은 그룹에서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의미있게 감소했고요. 또 중요한 것이 LDL 콜레스테롤이 자그마치 20%나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결론적으로 구아검이 동맥기화증과 같은 혈관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연구를 보면 구아검을 확실히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주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구아검이 기능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배변활동에도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장의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장 속에 노폐물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출하게 해주는 기능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아검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밝혀지면서 2021년 국내 식약처에서도 구아검 가수분해물의 네 가지 기능성을 인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장래 유익균 증식의 도움 두 번째는 배변활동 원활의 도움 세 번째는 식후혈당 상승화 억제의 도움 네 번째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구아검 가수분해물을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품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제가 세 가지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마크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장 건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이 들어있는지 보셔야 하는데요. 하루 권장 섭취량이 12.5g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첨가물이 없이 구아검 가수분해물 100%인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주고 배변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기능성 원료 구아검 가수분해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혈당 걱정 또 콜레스테롤 걱정 되시는 분들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모두 혈당관리 또 콜레스테롤 관리 잘하셔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